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문제, 시사 문제를 좀 다뤘기 때문에 선거 문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조작인 겁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선관위 조작 작업을 아주 여러분들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울산 내 국힘당의 텃밭인 울산 남구나 구의원이죠. 기초의원 선거를 조작한 거죠. 어제 방송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그냥 울산 남구나 선거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수많은 대표 사례 가운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가 이미 예고편이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의 지역구에서 뭐죠? 국힘당 당선자를 낙선시키는 그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최덕종 씨가 조작을 해서 이러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 15% 조작값 416표를 빼앗고 416표를 더해 줬으니까 총 조작 주문은 832표를 조작한 선거였습니다. 특히 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거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하고 두 개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제 정리를 해드렸죠. 울산 남구의 여름 선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당 텃밭입니다. 국힘당에. 대선에서는 58대 37 울산시장선거 63대 36 남구청장 66대 33 남구기초위원은 두 명이 출마해서 다 더하게 되면 63대 36입니다. 이게 울산 남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지역이다는 것을 우리가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초위원회에서는 더블당이 50.60% 국힘당이 49.36%로 완전히 뭐죠 남구의 평균적인 정치 성향과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죠.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조작값 15%를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서 민주당한테 더해준 그런 조작을 했던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어제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아주 제이아 케이님이 작성해 준 건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캡 그래프가 마이너스 6.4 플러스 6.4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캡이 마이너스 9.2 플러스 9.2 100%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신정사동하고 옥동에서 이렇게 득표율 객차가 사전투표 득표율 객차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합치게 되면 1.2%로 더블당이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작을 할 때 조작값 15%를 사용했거든요. 이건 제이아 전문가 작업 내용입니다. 15%를 이동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15%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한 그런 게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이아 케이님이 15%를 훔쳤으니까 15%를 훔치기 전에 조작값 15% 전까지 여러분들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5.3% 52.7 더블당이 47.3 5.3% 차이로 승리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총득표율 기준 5.3%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선선관위가 1.2%로 패배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그냥 조작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조작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선관위권은 조작집단이고 선관위권은 범죄집단이고 선관위권은 사기집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내지 못할 거로 봤지만 이게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이동시키는 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숫자를 여러분들 추적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숫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보겠느냐. 이제 더블당이 1.2%로 승리한 걸 만든 겁니다. 더블당이 5.3%로 패배했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숫자 노름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구가 울산 남구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신상현 후보를 이재명 더블음주당 당대표가 최덕종 후보를 지원 유시하면서 여야 대리점 양상도 보여 선거 결과에 관심이 컸는데 민주당의 승리로 민심의 변화가 감히는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언론 기사입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승리를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멋진 자료를 여러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울산 남구나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한 번 크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기준입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조작 이전 상태, 이전 상태는 국민의힘이 680표를 이겼습니다. 중간 조작값 15%를 활용해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당이 154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7.5% 부풀려가지고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더블당에게 그냥 전부 다 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190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4월 5일 보궐선거를 조작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국힘당이 이긴 겁니다. 이것이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값 15%를 사용해가지고 국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5% 훔쳐가지고 더블당에게 대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더블당이 승리한 겁니다. 가상신화를 하나 세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선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더블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득표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또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득표율 기준.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조작하기 이전 상태. 이전 상태는 국힘당 후보가 5.3%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조작값 15%를 하정해 국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넘겨주게 되면 민주당이 1.2%에 승리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7.5% 부풀려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수 를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주게 되면 1.4%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그러니까 4.15 총선보다 능가할 정도의 압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누가 더불당이 언제 2024년 총선 했어 이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jrk님이 고맙게 이렇게 테이블 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주 손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총선 결과가 4.15 총선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멋진 여러분들 분석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목이 터져라 이러면 하더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본인이 공부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민간인들이 아무런 그런 여러분들 보수를 받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그런 생각하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거부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정도로 조작을 할 것이고 이렇게 경고하더라도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